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대선이 6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해를 맞아 SBS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후보는 3월 대선에서 누굴 찍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4.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 격차는 8.9%포인트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2.6,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8%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SBS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니 이 후보는 0.5, 윤 후보는 7.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심 후보도 0.9%포인트 하락했지만 안 후보는 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당선 가능성 문항에서는 이재명 53.5, 윤석열 31.7%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보 간 입장의 차이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가 54.6%로 가장 높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호감도도 물었는데 호감이 간다고 대답한 비율은 이재명 40.8, 안철수 37.9, 심상정 31.6, 윤석열 31.4% 순이었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비슷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12.1%포인트 약진했고 윤석열 후보는 6.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비호감도는 호감도의 역순이었는데 내 후보 모두 60% 안팎으로 높아 비호감대선이라는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대선 관련 우선 검증 대상으로는 응답자 과반이 국정 운영 능력을 꼽았고 정책 공약의 내용, 후보 본인의 도덕성, 가족 관련 의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03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